대기실에 나타난 수빈, 아린입니다.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바로바로 오닝오프! 라이프트업! 안녕하세요 오닝오프입니다. 이번 곡의 포인트 안무 살짝 배워볼 수 있을까요? 포인트 안무 이름이 물큘댄스. 물큘댄스! MC님들과 또 다 같이 해볼까요? 셋, 넷! 바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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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딴 딴 딴 따 딴건따란 어우 완벽해요. 스쿱스, 스쿱스, 스쿱스! 조금만 기다려. 따라올 거요 오늘은 싸우러. 우린 연기가 쉽게 번져 기다렸던 순간, 이날 거라. 대기실에 나타난 수빈, 아린입니다.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A STRO 얼른 만나볼까요? WUNNERBIO사. 안녕하세요 아스트 Rome. 워너비어사 안녕하십니까 선배과 함께 바로 1위 후보에 오르셨어요 1위 후보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우리 로아 덕분에 저희가 1위 후보에 올라가게 됐는데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 로아 덕분인 것 같으시죠 사랑해요 어르신 퍼포먼스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포인트에 아무가 있어요 바로 스웨치 춤인데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둘 셋 퍼펙트 미나 꿈꿈치 스웨치 어떤 세네머니를 준비하셨는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 아스트로 내에 뽀뽀 귀신이 있거든요 아 귀여우셔요 네 아스트로입니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오 바魂 배이배로 감사합니다 뭐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마토 야야야야 Limited otes 다 vard